여러분이 브릭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브릭을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결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업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작업하고자 하는, 여러분이 어떤 조작을 하고자 하는 브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.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자신이 제어하려고 하는, 조작하려고 하는 브릭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좀 복잡한 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웰컴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 보이시죠?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클릭합니다. 그 중에서 마인드스톰음을 선택하시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. 저는 이 중간에 있는 Quick Draw Tree Bot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마인드스톰음이 만들어져 있는 예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죠?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버튼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이 첫 번째 버튼입니다.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있는 다른 버튼들이 이렇게 나타나요. 그 중에 여기 있는 이 첫 번째는 Single Selection Too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Single Selection, Single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브릭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. 이걸 선택하고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우리가 클릭한 브릭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?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브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밑에 있는 Multiple Selection Tool이라고 하는 것에서 Multiple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 거는 Single Selection, 두 번째 거는 Multiple Selection인데 Multiple Selection은 여러 개의 브릭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. 그래서 이 Multiple Selection Tool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기호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원하는 브릭을 클릭, 클릭, 클릭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, 이거 사이언 색이라고 하죠? 이 여러 개의 브릭이 한꺼번에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제가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 버튼은 DLETE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삭제 버튼입니다. Delete죠? 자,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된 브릭들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삭제한 이 행위가 삭제를 하셨는데 이게 실수였다면 여기 보시면 Undo라고 적혀있는 기능이 있는데요. Undo는 되돌리기라는 뜻입니다. 자, 이것을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죠? 그래서 실수했을 때 이전 상태로 돌릴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. 이것은 Redo라고 해서 Undo 했던 것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거예요. 즉, 되돌리기 했던 것을 취소하는 기능이 이겁니다. 이 두 가지 기능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특히나 이 Undo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밑에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? 보이시죠? Ctrl-Z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Z 키를 눌러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nnected Selection Too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브릭을 클릭하면 그 브릭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브릭들을 선택하는 그런 기능입니다.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되죠? 자, 이게 이쪽에 있는 것들이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자, 이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이 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자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끼리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요.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톱니바퀴 하나만 이 연결해서 제외하고 싶으면 자, Single Selection Tool 첫 번째 있는 이것을 클릭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뺀 상태에서 다시 연결된 선택 툴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클릭해보면 이것은 현재는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되고요. 나머지 것들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Color Selection Tool 컬러는 색깔이라는 뜻이고요. Selection Tool이니까 자,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색과 같은 계열의 색깔들의 브릭들만을 선택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클릭하면 이런 좀 연한 회색과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브릭만을 선택을 해주고요. 자, 바퀴를 검은색 바퀴를 클릭하니까 같은 검은색 계열의 바퀴 바퀴가 아니라 같은 검은색 계열의 이 브릭들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Shape Selection Too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형태의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브릭들만을 선택해주는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자, 제가 이렇게 이 톱니바퀴를 선택하니까 톱니바퀴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톱니바퀴만 선택이 되죠.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긴 빔과 같은 모양으로 생긴 브릭만을 선택을 해줍니다. 예, 그리고 바퀴를 선택하면 바퀴와 똑같은 걸 선택해주고 있죠. 그 다음에 Color and Shape Selection Tool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브릭을 선택하게 되면 그 브릭과 모양이 같고 색깔도 같은 브릭만을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. 예, 자, 이렇게 해서 브릭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이 선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예,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업의 그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여기는 이 선택 툴의 사용법을 잘 익혀두셔야지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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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